네, 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미국 쪽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에서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G7 외교 개발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영국에서 개최가 되는데 한국의 외교장관도 이곳에 참석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현재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G7 외교장관회의에서는요. 중국을 겨냥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관련해서 정치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지는 않을지 이러한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툴젠이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뭐 공모 청약 때부터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유전자 가위 기업입니다. 확정 공모가는 7만 원이고 오늘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니까요. 관련된 투심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탄소중립 선도 기업의 초청 전략 보고회가 열리게 됩니다. 청와대가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이해서 전략 보고회를 주제를 한다고 하는데 특징적인 점은 이곳에 삼성전자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또 기업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하고 왔습니다.